이 환자분이 아주 극심한 독감 증세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미료에서 슈퍼피코나 슈퍼분야비리데 12종의 감염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한타 바이러스 속에 속한 포로지아라는 바이러스와 또 바이런의 인팩션이 된 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요즘 지난 여름에 한창 유행했었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바이런으로 변한 세균에도 감염이 된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슈퍼피코나 그룹에다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바이런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갖고 계셨던 펑가스를 다 죽여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피코나 그룹은 7일이면 다 끝날 것이고 펑가스는 펑가스가 사실은 좀 더 독해서 13일이 지나면 이분의 몸에서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치료를 하자마자 자신의 막혔던 기능이 뚫리면서 즉시로 뇌는 자신의 세균들을 죽이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분의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를 하자마자 자신의 감염이 된다는 것은 sought after the result of the treatment. 치료 후 치료 후에 치료 후에 치료 후에 치료를 하자마자 자신의 감염을 그리기를 ir 치료를 하자마자 자신의 감염을 등으로 치료 후에 치료 후에 이분의 막혔던 기가 모든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귀가 회복이 되면서 귀에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 펜질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질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금 전에 막혀 있었던 그 사이너스 샘도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손을 움직여요. 하지만 제 자신의 에너지를 움직여서 이 펜질룸을 움직여서 이 펜질룸을 움직여서 이 펜질룸을 움직여요. 이 쪽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분의 아데노이드. 아데노이드가 신고 있는 펜질룸을 움직여요. 네. 역시 아데노이드의 샘에서도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피부에 대해 볼까요? 피부가 후에 부인한 후에 수족고병과 구제역과 성룡이 되었습니다. and I treat all of it, so let me see. Wow, I like that. 이것은 약간 다른 이유가 있네요, 여기는. 이 환자는 몰드도 아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몰드는 실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총 13일 이후에 피부 래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부 래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의 피부 래쉬도 13일 정도가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분의 피부 래쉬도 확인할게요. 인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기침이 나는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Cold Flu죠. 그래서 이 분은 제가 발명한 제가 아프면서 이번에 제가 굉장히 심하게 아팠는데 제 자신의 몸이 그 살인독감에 걸린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치료하고 약을 먹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 환자도 이 독감을 줄여줄 수 있는 Super Flu Decoction 이 Super 독감탕을 하루에 3번, 3일을 먹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감탕을 가슴에 대면 이분의 뇌에서 독감탕에 들어있는 탕약의 에너지를 잡아내면서 이분의 몸에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가 특정한 그러한 그 어르브를 반드시 드셔주어야지만 그 병증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가 특정한 그러한 그 어르브를 반드시 드셔주어야지만 그 병증이 완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폐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를 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세균은 죽었지만 한 2주 정도를 앓으면서 생긴 열독이 폐에 있기 때문에 그 열독은 이렇게 반드시 탕약으로 뽑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자신의 뇌에서 죽여주고 세균이 발생한 독성을 품은 열은 이렇게 탕약을 마셔서 몸 바깥으로 배출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腳, 고, 잘 않았고 좋아, 제가 paired 주의ة 중입니다. 네, 고 m의 입장과έ을 vertical Olympia gedure건이 문자의 호iennent입니다. 네, 혹시 하다로 부작한 지식이 Haut에서 완 solving 성장국에는 화이 Rais yes but it arma 확증보다 모용이 힘들어가요? Prot Warrior 세균은 도쿄시간의 meetings과ickercom으로 processется controllers 가능anti, 아... 그래서 제가 죽은 모든 이 를, 근데 이 를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래서 이 를 알게 되어야 되는 것. 이제 를 할 수 있는 를 하나는 를 알게 되죠? 를 확인해 볼까요? 자연은 그의 평가에 아름다운 조직의 경우에 맞게 하여 이 방식이 맞게 들어간다 또한 작품에 있는 조직의 기차로는 아직도 깔아지는 주변에 충분히 있었던 기차로는 그의 이름이 필요한 정의입니다 creation one line 네 아 세균은 죽었지만 세균에 의해서 2주 동안 발생한 열독은 턱식 히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허브를 드셔야지만 그 턱식 히트가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턱식 히트는 또한 턱식 히트는 또한 턱식 히트입니다. 이 사람의 몸 안에는 아직도 2주 동안에 몸을 침범했던 세균에 열독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뇌에서 스스로의 이뮨 시스템을 프로그램에서 죽이지만 열독은 이렇게 탕약을 복용해서 지워주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명한 살인독감을 클리어 할 수 있는 살인독감 탕을 갖다 대니까 이렇게 귀가 동그랗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고 이 두 개의 목걸이 랩입니다. 네 그 다음, 이很好! 이 부모님의 약속에 심는 날이 어디서 아직 많은데, 이 흠의 시간을 안아가 pants 오면 온앤에만 먹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자가 치료하기 전에는 슈퍼피코나와 한타그룹에 의해서 다 막혔던 것을 보셨고 그것을 치료한 후에 많은 기가 회복이 됐고 그러나 2주 동안 세균에 의한 열독에 의한 독가스 또는 열독은 자신의 몸에서 배출될 때 이 탕약에 도움을 받아야만 배출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 독감탕을 3팩씩 3일을 들면 그 후에 4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Dr. A-Lan, I have one question for you. I know you said that 3x 3 days, right? That's right. What if you take one more day? That's fine. It doesn't matter. So 3 days is very mandatory. You must take it. Can we do 4-5 days? 4-5 days, if the body says no, then it's okay. After 3 days, all the heat toxin will be eliminated. And if you drink it more, then probably your body fluid is going to be dried up. Because it's going to be eliminated basically by the sweat. Oh, so don't do it. Don't. If it is like a boosting, boya, like make more like essence blood, you can take it. But it is like a pathological factors, you should not take too long. That's why I have to test, and his body says only 3 days. I took it actually 6 days. So it is all different, depend upon the individuals. So 3 days is good. So don't take more. Okay. Okay. Yes. Okay. Thank you. Thank you, Tim. Yeah. Okay. So there are... 감사합니다.